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베일리 김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수업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본격적인 에세이 작성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먼저 익히고 에세이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알기 전에 타입이 다섯 개가 있다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타입은 Preference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라고 묻는 문제 가 있고요. Agree or disagree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주어진 전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반대하느냐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A vs B vs C 즉 세 가지의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본문이 몇 개예요. 버디 두 개죠. 버디 1이 있고 버디 2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장점 두 개를 떠올리려고 많이 하시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을 먼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Do you agree or disagree? Movies are more enjoyable than books.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영화를 보는 것이 책을 보는 것보다 더 재밌느냐, more enjoyable 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 골라야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영화가 좋은 게 뭐가 있지? 두 개 뭐 있지?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그것의 가장 큰 단점은 단어들이 많이 겹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퍼지티브한 내용을 두 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그 단어들 한정된 그 단어 속에서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장점 하나와 책의 단점 하나를 생각하는 원리로 가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Movies include visual elements. 자, 시각적인 영상이 많이 있어서 시각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더 재밌을 수밖에 없다라는 본문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책은 extension이 뭐예요? 바로 연장선이죠. 그래서 학습의 연장 같은 느낌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루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원리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동전의 앞뒷면 같은 이야기를 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영화의 장점으로 영상, 시각적인 자료가 많아서 재밌다, 즐겁다, 지루하지 않다 이랬는데 두 번째 본문에 책은 시각적인 영상이 없고 글씨만 있어서 너무 졸립다 볼 때 이러면 같은 내용이죠, 결국엔. 그래서 그런 앞뒷면 같은 내용은 절대로 피해 주시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같이 보는 에세이들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원리를 같이 많이 살펴볼 거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past, present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today하고 now라는 단어가 질문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비교형 문제인데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그런 식의 전제가 나옵니다. 자,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게 될 거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나 아니면 now,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do you agree or disagree? 이런 식으로 질문을 잘 봐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 이 네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 과거, 현재 비교형 에세이를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 현재 비교는 즉, 과거에 안 좋았던 것으로 현재의 좋은 것으로 이어지는 에세이가 될 수가 있고요. 현재의 안 좋았던 것이 이제 앞으로는 혹은 지금 더 좋아졌다는 식으로 진행을 시키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형태로 가는 에세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면서 더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living a healthy life toda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today라는 단어가 바로 질문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어, 과거, 현재 비교 쓰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agree로 갔다고 쳐볼게요. agree로 자, 그러면 현재의 장점과 과거의 마이너스로 가볼게요. 자, 현재의 장점 정보의 교환이 쉬워지면서 즉, 인터넷 같은 거 인터넷 얘기도 예시로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정보의 교환이 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건강 관련 이야기들 뭐 먹는 거, 운동법 이런 다이어트 이런 얘기 많이 오고 가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어떤 주제거리가 돼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본문에서는 과거에는 그런 건강한 삶에 너무 집중해서 살 수 없었던 이유 그저 살기 바빴던 너무 이제 돈을 버는 것 집을 구하는 것에 이제 먹고 사는 것만 걱정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두 번째 본문을 쓰게 된다면 단어들이 겹치는 것은 조금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과거, 현재, 비교형이에요. 자, 세 번째 타입은요. Too much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입니다. 자, too much 말 그대로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죠. 여러분들 so와 too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 아시죠? so는 너무 긍정적인 느낌이죠. 예를 들어 she's so tall 이러면 뭐예요? 아, 키가 커서 좋다는 거죠. 아, she's too tall 이러면 뭐예요? 아, 너무 커서 싫다는 거죠. 그런 느낌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too much라고 나와있으면 안 좋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맞아 너무 심해 하고 agree 쪽으로 에세이를 써주시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 예시 문제를 볼게요. television gives too much attention to celebrity gossips 라고 나와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서 자, 과도한 관심으로 연예인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연예인들의 초점을 맞춰서 안 좋은 점을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본문에서는 이제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안 좋은 이유 예를 들어 economy, politics 이런 너무 중요한 뉴스의 분야들이 있는데 그냥 그저 연예인의 gossip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어린 세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는 특히 학습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전혀 겹치지 않고 갈 수가 있겠죠. 자, 타입 4 보겠습니다. 자, 타입 4는 soon 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의 이제 경우입니다. 자, soon은 곧 뭐뭐하게 될 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곧 발생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입 2에서 과거 현재 비교하기를 배웠잖아요. 그 느낌이랑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래서 안 좋았는데 현재에는 이래서 좋아질 거야. 미래에는 앞으로 이래서 더 좋아질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라 두 개의 언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example question을 볼게요. All classes will soon be replaced with online classes. 온라인 수업으로 모든 classes들이 이제 be replaced 바뀔 거래요. What is your opinion about it? 그것에 대한 너의 생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어떤 문제점을 현재는 이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를 강조를 한다면 일단 시간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동시간 단축 즉, 커뮤팅 타임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커뮤팅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학교 학생의 입장이니까요. 자, 커뮤팅 타임도 줄이고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공부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시간 이제 비례해서 더 시간이 적게 드니까 자, 그리고 오프라인 클라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서 예시로 자리가 부족해서 수업을 못 들었던 경험담이나 아니면 너무 멀리 앉아서 집중하기 힘들었었던 그런 경험담을 토대로 과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으로 나아가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수은이 나왔을 때 접근할 수 있는 현명한 브레인스토밍 방법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타입 5를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유형에서는 극단적인 단어가 출현했을 때에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자, 극단적 단어라 하면 예를 들어 Always, Never, Nothing, Best 이런 단어들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을 때 Always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거는 disagree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감이 분명히 올 거예요. 왜냐? 세상에는 항상 뭐뭐하나는 그런 원리가 존재하지 않죠. Always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모든 문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건데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그게 모두 disagree로 가는 게 쉽다라는 것을 조금 더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일단 알아두세요. 이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항상 예외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에세이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There are always exceptions. 자, 문제 한번 볼까요? It is always good to tell the truth. 자, Always 나와있네요. 항상 항상 사실을 말해야 하느냐 Agree or disagree. 자, disagree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외가 있다. 살다 보면 예외가 있다. 그러면서 핵심 표현이 딱 나와주는 거예요. 바로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것. 자, 선의의 거짓말이 영어로 뭐죠? 바로 White lies죠. 선의의 거짓말 이야기를 난 하겠다. 그러면 예시도 이제 친구에게 예를 들어 옷에 대한 지적 같은 것을 뭐 했다가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든지 좀 부정적인 경험담이 갈 수도 있겠고요. 좋은 쪽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그 기분이 상할까 봐 좋게 얘기한 그런 긍정적인 경험담을 써도 되겠죠. 자,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reputation에 좋다는 것도 하나의 그 본론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ob interview 회사 인터뷰 같은 거 예를 들어 너의 약점을 말해봐 이러는데 솔직하게 나의 단점을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난 항상 늦고 어떻게 unorganized 하다 막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 그런 것이 하나의 예시가 되어서 항상 사실을 말하는 것은 본인의 reputation에도 좋을 수는 없다. 그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의 다섯 가지 방법을 봤으니까 이제 기본 구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기본 구조는 보시다시피 서론, 본론 두 개 그리고 결론 이렇게 에세이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자, 토플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두갈씩 에세이가 주가되기 때문에 서론이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서론이 빠지면 안 되지만 결론은 뭐 결론이 빠져도 서론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론이 중요합니다. 자, 서론에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바로 도입이 있고 나의 의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요기도 템플릿이 있으니까 그때 템플릿을 외우시면 아마 이 부분은 2분 정도 소요할 거예요. 브레인스토밍만 된다면 자, 그리고 본론이 있는데 본론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바로 나의 이유와 일반적 진술과 예시 조금 이따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데 paraphrase, 즉 내가 앞에 했던 말들을 이 이유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정리를 할 때 같은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paraphrasing이 이제 필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맺은 말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엔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맨 처음에 도입해서 했던 말을 역시 조금 paraphrasing해서 마지막으로 멘트를 해주시는 것이 이제 에세이 그 점수에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본론에서 이유, 일반적 진술 예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유는 나의 입장에 대한 분명한 이유 뚜렷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 적어 놓으셨던 그런 대표적인 단어들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되는 이제 부분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 이유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바로 일반적 진술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일반적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example이 되는 건데 이 예시 부분에도 템플렛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본문 쓰기도 템플렛을 통해서 많이 학습을 하시면 템플렛을 활용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아마 주어진 시간 안에 쓰시는 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해커스 프랙티스를 통해서 이제 아웃라인 잡기를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웃라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타입 5개에 해당하는 첫 번째 타입에 플러스 마이너스 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보시다시피 agree, disagree 유형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라 책에 많이 수록이 돼 있으니까 유의해서 봐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Students with tidy rooms 자, 깔끔한 깨끗한 방을 가진 학생들이 achieve greater success 더 성공을 하느냐 누구보다 those with messy ones 지저분한 방을 가진 학생들보다 성공을 할 확률이 더 높으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동의하세요 반대하세요 자, 여기 아웃라인을 보시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disagree로 나와 있고요 이유 1과 이유 2에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Different people thrive 바로 성공하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succeed 단어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을 하기 때문에 방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거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깔끔하면 깔끔한 거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제 나오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창의성을 함량할 수 있는 foster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는 단어로는 enhance 나 develop 같은 게 있겠죠. 자, 하지만 foster라는 단어도 에세이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listening 나중에 listening을 위해서라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outline B는 이제 제가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들어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 만약에 agree를 했다고 쳐볼게요. 아까는 disagree였으니까 반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로 만약에 organized people이 조금 더 정리정돈을 잘하는 학생들이 그것을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좀 더 체계적이다.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만약에 나가준다면 지저분한 방을 가진 학생들의 단점으로 messy room을 가진 사람들은 좀 unorganized 정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을 time efficiently use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성공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원리가 적용된 이제 에세이가 하나 나오겠죠. see you in the next video. 아멘